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달진 입니다. 오늘은요 돼지껍데기하고 무뼈닭발을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돼지껍데기. 조그만 것보다. 돼지껍데기 값이 좋아요. 돼지껍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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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구매한 곳은 이만트에요 이제 껍데기가 오면 더 맛있네요 살짝 매콤하다고 했는데 조금 매운 것 같아요 좀 더 맛있네요 매워 바나나 바나나 김치!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매운 맛은 latest 맛입니다! 이 맛은 얼마나 맛있을까? 바삭한 고춧가루 맛있는데 매워요 젤리 식감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매워요 manufacturer 국물이고 후랭굴 shortages dostęp 밀떡 냉답 냉답 너무 맛있어요 빈속에 먹으려니까 아프네요 빈속에 먹으려니까 아프네요 나만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워요 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대회 고생만드셨어요 잘자유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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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ハ